안녕하세요. 바오새미입니다. 오늘은 우리 동네 대동해하는 날입니다. 대동해하고 시골집으로 들어왔습니다. 어? 잘못해놨다. 셀카로 해놨네. 다시. 아,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내가 모르고 셀카로 하고 영상을 찍었어요. 시골집에 들어와서 눈이 헛도 많이 와가지고 지금 한 시간째 눈을 한 시간째 넉가래로 이렇게 길을 냈습니다. 나 다니는 길을 다닐 수 있게. 와, 눈이 엄청도 많이 내려갖고 완전 넉가래로다가 이렇게 내 길만 나 다닐 수 있게 한 시간째 눈을 치웠습니다. 이렇게 넉가래로 치우니까 그래도 금방 치운 것 같아요. 와, 소나무에도 완전 수북히 쌓였고요. 까미야. 어, 성우님 모자에도 머리에도 왕관처럼 눈이 쌓였습니다. 와, 까미야. 까미 밥 주고. 와, 눈이 이렇게나 수북히 쌓였어요. 어, 까미야. 여기를 찾아보세요. 우리 까미예요. 까미야. 내가 오니까 밥 준다고 좋아가지고 까미 얼굴 좀 보여드릴게요. 어, 까미야. 우리 꼬리 살랑살랑 흔드는 우리 까미랍니다. 어, 까미야. 밥 주고 지금 개 정리하고 어, 까미 하고 이제 남양이로 남양집이로 나가려고 오늘은 금요일이라 업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야간 난타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. 그래서 지금 막 눈 한 시간째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다 눈을 쓸고요. 이제 마을버스 타러 야간 난타 수업 받으러 갑니다. 그리고 영상 찍고요. 어, 이렇게. 아, 여기 이제 할미꺼 뭐 좀 쪼옥 있는 건데 그래서 3분 영상으로 영상 찍었습니다.